빡제빈 리딩마스터 13의 2 시작하겠습니다 통문장 말하니 4 4 2개 다 2개 뭐 그냥 단어만 늘어놓는다고 그게 문장이 됩니까? 응 물론 여기에 for라는 말도 필요하고 네 together라는 말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겠지만 4 together 제일 fun 뭐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응 응 앞엔 일본이 우리가 함께한다 단어할 때 이거 이 녀석 단어에 나오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야? join 뜻이 뭐야? 함께하다 우리가 함께한다니까 we는 우리고 join j we join j we join j 즐거운 fun 단어할 때 분명히 이거를 익히라고 나올텐데 for fun이라고 we join j we join j for fun we join j for fun we join j for fu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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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enna jump Jenna는 한 명이니까 점 쓰겠지 Jenna jumps Jill Jenna 음 Over Jenna jumps Over 이 사람 이름 Julie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단어 할 때 Over 안 나오던 거야? 응 그래? 어? Over 나왔어 Over 무슨 뜻인데? 너무 어려 오케이 그래서 뭐? 어? Jenna jumps over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음? Jenna jenna jenna? 네 jenna 뒤에는 쉬운건데 뭐 네 맞다 제니? 단어할때 입다 이런거 안나왔어? 나왔어요? 이게 뭔데? 제니? 키우는 없는데 너의 핑크 점퍼? 제니 웨어즈 아 핑크 점퍼 제니 웨어즈 뭐라구요? 제니 웨어즈 웨어가 아니고 제니는 몇명이야? 한 명 그니까 웨어가 아니고 웨어즈 라니까 웨어즈 오케이 뭐라구요? 제니 웨어즈 아 핑크 점프 점프? 점퍼 점퍼 아 핑크 점퍼 제니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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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앤 짐 콜러 제프 앤 짐 콜러 제프 앤 짐 콜러 전 헬프 헬로윈 헬프가 전 몇 명이야? 전 헬프 전 헬프 헬로윈 헬프 제프 앤 짐 콜랜턴 윗 윗 다 잭 오 랜턴 전 헬프 윗 다 잭 오 랜턴 뭐라구요? 전 헬프 윗 다 잭 오 랜턴 뭐라구요? 전 헬프 헬프 윗 다 잭 오 랜턴 윗 다 잭 오 랜턴 전 헬프 윗 다 잭 오 랜턴 제이 펀 펀 펀? 펀은 재미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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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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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e What does June wear? 아, June이네요. 뭐라고요? What does June wear? What does June wear? What does June wear? June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네. 아, 그녀는 her. Her? 그녀의? 그녀의가 입어? 그녀는 입어?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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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Girl? 아까 입다. 아까는 아는데? 응. 응. 이따가. She... She wears... She wears...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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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공부 좀 하고 오세요